뭐야 이거 차 보급탄 제외하고 모든 탄으로 킬하고 치킨실 3000개? 총알을 이것저것 다 챙겨야 된다는 거잖아 5탄, 7탄, 9탄, 4.5, 12게이지까지? 일단 해보자 어려운 것부터 들고 있다가 어차피 5탄, 7탄은 친구들이 들고 있으니까 처음에 9탄, 4.5탄으로 시작해야겠네 그렇게 들고 있다가 죽인 다음에 마지막에 탑10에서는 걔네 총을 빼왔으면 되니까 이걸 천맵으로 너무 재밌게 있는 거야? 우시로 하자 아 총알자 못먹었어 1명 더 온다 나이스 9탄 완성 7탄 7탄, 9탄 완성 7탄, 9탄 일단 됐고 가방 없네? 샷 권총 알다 제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아 내가 안 굴러간다 여러분 내가 안 굴러가요 어떡하죠? 4호탄이 좀 걱정인데 4호탄을 넣기라는 게 좀 걱정이긴 하다 그치? 아 좀 약간 말랑이 사람 있어가지고 권총으로 잡으면 딱인데 어디 오토바이 타고 다 돌아다니는 애들 없나? 어 앞에 차 슈퍼 고수 일어나? 벌써 이동하는 거 보니까 고수 같긴 한데 야 권총으로 어떻게 비벼보고 안되면 도망가자 하이 다시 간다 다시 간다 다시 간다 다시 간다 다시 간다 다시 간다 아 됐어 5일 4호탄 해결했어 해결했어 이제 권총 버리고 12개이지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사람이 있어 이 집에 이것도 해결하자 아 이거 샷콘 대결했어 미쳤다 여러분 운이 미쳤는데 이번판 어떻게 여기 딱 사람이 있냐 5탄이랑 12개지 와 와 이번데 운 미쳤다 이거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말도 안되게 운이 운이 진짜 많이 따라준 거야 신총이 파밍 자체도 어려워가지고 아 무슨 박격포탄이야 응줄 응줄 그거 탄 아님 그거 폭탄임 아 폭탄 이대로만 가자 여기서 DBS가 나와준다고? 뭐야? 펌프가 났나? DBS가 났겠지 그래도? 샷콘은 펌프가 짱입니다 확인 바로 밖으로 가는 중 아는 아는 미 마스 나이스 님 행 가이 고맙습니다 페나페나 멀미 난다고? 무빙하는 건데 머리 나갈까봐 하지 말라고 아 써클 바뀔 때까지만 참아 머리 나가면 어떡하자 알았어 알았어 나만 볼게 바꼈다 차 어딨지? 누가 왔어? 이미 집에 있는 애가 있다 무서운데? 아 깜짝이야 내려가자 안 돼 집에 들어가는게 낫겠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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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이건 뭔데? 얘 한 명 더 있는거야? 얘 다른 애네? 얘는 원래 집에 있던 애인데? 뭐야 왜 집에 세 명이나 있어 얘가 원래 집에 있던 애 내가 잡은 애가 집에서 나온 애가 아니라 걸어서 붙은 애 그리고 날 쏘는 애는 차 타고 날씨가 꾸리 꾸리한게 현실 날씨랑 똑같네 이런거까지 현실 반영을 해줄다니 천천히 해보자 이번 판은 안녕 친구들 완전 막내 다 덤벼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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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건이 샀으면 좋겠다 샷건이 좀 어려우니까 보수수 나쁘지 않은데? 펌프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파밍 해줘야 돼 스르륵 이따와서 먹고 역시 여러분 파밍은 이 집에서 해야되지 이게 바로 꿀집이라는 쥐파밍이 많다 뭐해? 아 박효포 설치하고 나한테 죽어주는 줄 와 차소리 아 이거 하지말라 그랬는데 이거 갖다 꼬라박는거 내 도망가는거 보니까 나 보니 나이스 좋은데 샷건 해결했고 또 뭐 남았지? 사오탄? 사오탄 파밍하러 가야겠다 아니 그냥 왜 이렇게 오늘 오늘 날 왜 이렇게 진지하게 하면 더 개그배그가 되는거 같지? 분명히 진지한데 막 파쿠르도 안되고 너무 떨려서 그런가봐 아 여기 있다 라이딩 그거 보자 보급이다 여기 떨어졌네 아쉬운데 장전하고 어떡해 한 명 더 있을까봐 한 명 더 있을까봐 아 이거 수류탄으로 죽이면 안되잖아 안되는데 수류탄으로 죽이면 안되는데 아 맛있다 근데 구로자 아 구로자 먹고 다시 라이딩 도망간다 도망간다 하나 둘 셋 나이스 다행이다 어어 아 아 어떡해 도망쳐 어 어 한 발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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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잠깐만 세워야돼 이거 오토바이 뭐야 이거 오토바이 뭐야 가라, 서크 가라. 서크 태웠잖아. 아, 생각해 고맙습니다. 다 훔칠까? 그냥 급해서 일단 들어간 것 같은데? 나이스. 진짜 너무 예뻐. 진짜 박스. 여기 집 먼저 간다. 제발 집에 아무도 없어라. 저기 권총이라도 있어. 왜 없는 거야? 왜 없죠? 그래, 이렇게 권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권총도 없어. 근데 이거 맞냐? 그로자를 버리고 토미건을 먹는 게 맞냐? 나 지금 총 안 한 거 있어? 지금 남은 거 사옥탄밖에 없나요, 얘네들아? 토미건만 하면 돼? 아, 나 서클이... 뭐야, 이거 차.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귀 괜찮으신가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로자 어떻게 다 신어? 야, 문이 막혀있어. 너무 놀래서... 너무 놀래서... 너무 놀래서 견착으로 잤어. 공포에 질려가지고... 서클이 왜 이래? 이것은 어클 어딨어, 얘네들아. 아, 제발, 제발,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봐줘. 이거 2만 개 애들 한 번만 봐줘. 여기도 있는데 어떡해? 어떡해? 어떡하지? 아, 안 돼. 어떡하지? 살았어. 아, 서클 너무 힘들다, 여러분. 서클이 너무 말이 안 돼. 갈 데가 없어. 오, 갈 데가 없어. 어떡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나는 에란길 저 서클 절대 치킨 못 먹어. 제 방송을 많이 자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난 저렇게 평지 있지. 평지에서 연마 까고, 점프하면서 그거 절대 못 해. 아, 저 못하겠어. 저... 아, 에란길 아까워. 괜찮아, 에란길. 위자는 못 깨지만, 유튜브 각을 뽑을겠으니까. 나의 근처는 잘 못 받을 것 같애. 천천히. 진지하으라andinavalu. 아, 진지하위라이. 어떡해, 어떡해. 또 뭐지? ils... 열심히 다 뒤집을 해. 야. 현타운은 그런 채팅 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